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가장 긴장하는 분야가 있어요. 뭐냐면 온 국민이 거의 전문가 수준인 거. 이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40여 년간 전공했던 40년이 좀 넘는... 정치 분야도... 나이가 나오네? 그런데 어쨌든 40년이 좀 넘게 전공했던 정치 분야가 그렇고요. 이제 또 다른 분야가 바로 교육 관련 분야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많다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의견이 많은 만큼 또 첨예한 대립.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도 없고 이래서 아주 교육행정이라는 게 아주 이게 정말 줄타기 이게 고도의 정말 정치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0년 동안에 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만나볼 분을 위해서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지난 10년 동안의 서울교육,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고요. 또 앞으로 이 시점에서 어떠한 미래를 헤쳐나가면 좋을지 그런 얘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조희연 교육가님도 학교 대학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교육감을 하셔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난 건데 이게 교수 출신들이 특징이 몇 개 있어요. 좀 권위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순수함과 열정이 있는데 둘 교수 생활하고 교육감 둘 비교했을 때 당연히 교육감이 어렵죠. 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어렵죠. 네 당연히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치하고 교육은 온 국민이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요. 네 그런데 교육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상 학부모님들이 다 전문가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내새끼 지상주의라고 이제 표현한 어떤 그분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은 행정가잖아요. 그렇죠. 네 행정가이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힘들다는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교육감님 오늘 뵙는 약속을 하고 제 책장에서 책을 하나 꺼냈어요. 그런데 초기에 쓰셨던 책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생활은 이 정도 해야 되는 거겠죠. 시임하시고 한 2주년 때 이제 쓰셨던 건데 그때 내 학점은 55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 10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점수가 조금 그러시면 잘했다 조금 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때 초기 국면에는 좀 겸양업법인데 이제 10년이 지난 면에서 55점이면 낙제점에 가깝기 때문에 한 70점 정도는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겸손함까지도 이렇게 적을 하시면.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한 95점 정도는 어떨까 이러면 사실 듣는 사람은 굉장히 반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점수를 딱 말씀하시니까 에이 그거보다는 높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가장 요구 하나는 참 내가 잘한 것 같다 좋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갈등 말씀을 신 교수님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가 굉장히 갈등의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강서에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 거의 주민이 막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하자도 한 17년 동안 특수학교를 못 짓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때 그 갈등을 돌파하고 특수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들게 되니까 다른 특수학교도 이렇게 풀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서 특수학교를 통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고 무릎 꿇은 장애인 학부모의 그 사진이 분노와 감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저는 굉장히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쩍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강남의 나래학교도 만들고 두 개를 만들었고요. 지금 나머지 두 개의 특수학교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이 됐고요. 나래학교가 그 일원동 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쪽에 있습니다. 강남 쪽에 나래학교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한 2, 30년간은 신 교수님 잘 아시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에 도도한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회민주화, 정치민주화를 배경으로 일종의 교육민주화, 학교민주화라는 게 진행이 돼서 지난 10년 동안 민주적 학교문화라고 할까? 민주적 학교문화 같은 게 널리 확산됐습니다. 제가 2014년에 됐을 때 말하자면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관료제 문화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빼고 심지어는 복장, 그다음에 의전, 학교 방문하면 이렇게 막 좀 도열해 입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랜카드 걸고. 조형 교육감님 환영합니다. 플랜카드도 이렇게 걸고. 청소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도 하고. 옛날에는 교육감님 같은 분이 오신 거 그게 민폐였죠, 사실. 그렇죠. 일종의 민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떡 돌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굉장히 많은 권위적 학교문화. 그 권위는 대개 촌지라든가 이런 부패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화가 청년문화라고 할까? 민주적 학교문화가 그래도 많이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른 영역에 비해서 많이 확산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 지금 서울시 의장 직권으로 폐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대법원 재수하실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쪽에서 새 조례 만들지 않았나요? 그거로는 대체가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 인권조례, 인권을 보장하는. 그다음에 교권,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새롭게 통과되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생 인권조례는 없앤다. 이런 입장을 이제 서울시의 주로 국민의 의원님들이 다수여서 그쪽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거에 좀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화의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학생들이 과거에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백성이었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나 지금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을 흥력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교복의민 시민으로 대우하자. 이게 이제 학생 인권조례의 정신이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유엔 거의 뭐 권리협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권리 규정이 다 들어가죠. 권리 장전입니다. 이런데 이제 지금 구성원조례에서는 그냥 조금 이렇게 언급만 하는 정도가 돼 있고 주로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까 갈등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가동할까 하는 점이 많이 있어서 그게 주안점이어서 저희들은 부족하다. 오히려 같이 가자. 교권 보호조례도 있고 학생 인권조례도 전체하고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포괄적 규정에 기초한 갈등조정조례. 오케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또 부득불 폐지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지금 이번 주에 곧 재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학생 인권조례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계기라는 것은 서초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극단적인 행위를 하셨고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선생님들이 우리의 권리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들고 일어나. 제가 그때 보니까 조희연 교육관님께서도 거기 장례 문상도 가시고 다 하신 걸 제가 봤는데 물론 당연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국교총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의 균형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학습관과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많이 지적됐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것은 좀 반성적인 입장에서 그걸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인권조례 개정안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는 지금 딱 말씀하신 권리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에 승복할 거라든지 또 타인의 학교 내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흉기를 가진다든지 이런 등등 그다음에 정당한 어떤 학생 생활을 질서 있는 학교 생활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태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규정안 개정안 조례도 저희가 이제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였죠? 발의하신... 작년에 이제 발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의회의 입장은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 부득불 학생 인권조례는 폐지하고 구성원 조례로 해소하자 이런 입장인데 저는 학생 인권조례는 지난 2, 30년간의 우리 사회의 인권 발전의 어떤 상징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 교수님은 이제 더 우리 사회의 정치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셔왔는데 저는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민주화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과 국민들,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했는데 거기서 수반되는 새로운 극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영역에서 권리와 권리의 충돌도 있고 저는 그걸 민주화의 그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입장에서 민주화의 그늘도 인정하면서 말하자면 새로운 학교를 교권도 존중하고 학생이권도 존중하고 구성원 간의 어떤 협력적, 평화적 관계를 새롭게 증진하는 그런 노력이 새로 필요하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화두를 민주적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적 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이 방문한 바닥 청소하던 권위주의적인 학교에서 민주적 학교를 만들어 왔는데 민주적 학교의 그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과거로 돌아갈 거냐. 미래로 갈 거냐. 미래로 가면서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공동체형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건데 지금 그러면 교육감의 의견대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지금 선생님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이 사실 딴 데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심리적 학대. 이게 깜짝 놀라. 소리도 못 지... 이런 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거를 오히려 개선하는 건 어떻다고 볼까요? 저도 완벽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교권 붕괴라는 것은 새로운 복합적 문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학생인권 때문이다. 그럼 학생인권 조례가 없어지면 교권이 회복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새로운 복합적 문제다. 그래서 이 복합적 문제를 그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 점에서는 이제 여러 작년에 소위처 사건 이후에 법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원지휘법도 보완이 됐고 그런데 이제 교권 5법의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점이 지금 안 됐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말하자면 심리적, 정서적 학대 특별히 정서적 학대 부분이 무한대로 확장해서 교권을 선생님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 어떤 공백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가정폭력이거든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걸 다른 학교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적절한 질책을 했는데 선생님이 혹시 조금 거기에 화를 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정서적 학대로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학교에 아동학대법상에 정서적 학대 조항을 적용하려면 단서 조항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쉽게 선생님들의 훈육활동이라든가 교육활동을 정서적 학대로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 제한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법 개정에 저도 열심히 나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3년 대입 대비 많은 내용들 좀 우리가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대입 제도 개선이 2028년 대입 제도까지는 지금부터 4년 후에 대입 제도까지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제가 그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AI 시대에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이렇게 암기식 지식교육을 계속해서 되겠냐. 4지선다형, 5지선다형을 하면 되겠냐. 그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북돋드는 평가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기상조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2028 다음에 한 5년 후에 어차피 4, 5년 후에 대입 제도 개선을 하지 않겠냐. 2033 대입 제도를 미리 상상하고 설정하고 역순으로 준비해 가자. 대표적인 게 수능을 논소 수령으로 전환하자. 이게 이제 저의 핵심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가 가끔 철학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요. 바칼로리아, 프랑스 바칼로리아 해서 대입 시험에서 이제 철학적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움을 가지고 보도하잖아요. 저희도 논소 수령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개 또 시기상조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채점이 어렵지 않냐. 50만 명이 한꺼번에 이제 대학에 계시니까 이제 채점을 50만 명이 제 드릴러 하시면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기술 발전을 놓고 보면 AI 채점 방식도 일단 1차는 좋겠다. 왜냐하면 로스쿨 같은 데도 이제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도입을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낮은 수는 앱도 나와 있어요. 채점 앱이. 그래서 AI 기반 논소 수령 평가 시스템을 1차 도입하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 교수가 이렇게 같이 채점을 해도 2차, 3차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이게 대입, 입시 지옥을 없앤다든지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없애는데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러나 이왕에 현재 입시 경쟁 구조가 있는 반면에는 AI 시대에 맞는 식의 시험 방식, 평가 방식이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암기식, 사지선다, 오지선다형은 이미 과거 태물이 됐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독일도 이제 아비투어라고 해서 입시가 있는데 거기도 물론 이제 서수령이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네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뭔지 서수령.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입 경쟁이 제일 치열한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중국, 대만 정도인데 이 네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유교문화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교문화권에서 그럼 왜 대입이 이렇게 치열하냐. 저는 사회자본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신뢰,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사회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승복문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복을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덜 골차 파괴를 하려면 사지선 대형이 딱 정답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지선 대형을 하는데 만일 그게 논서수령으로 하면 아니 그 저 요번에도 기말고사 보고서 아니 기말시장 끝나고 학점 줄 때 아 교수님 뭐 쭉 쓰나 제가 어디 어디 어디가 문제가 돼서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 설명해달라고 그거를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는 설명이 가능한데 50만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몇만 명이 하면 야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정확히 신 교수님이고 핵심 지금 쟁점이 그게 실제 강남이나 굉장히 치열한 입시 경쟁을 하는 데서는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부러 사지선 대형을 내요. 왜냐하면 피하기 위해서죠. 피하시기도 하고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논서수령으로 한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를 논서수령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논서수령을 하더라도 사지선다 어디선다 필요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큰 기조가 지금도 저희가요. 과정평가 그러니까 기말고사의 문제 시험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정평가 수행평가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40% 이상 논서수령을 20% 이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AI 1차 채점 그다음에 2차 교사 채점 3차 교수 채점 그러면 저는 평가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을 거다. 사실 교육관님께서도 본고사 시대시죠? 본고사입니다. 옛날에 본고사 본고사도 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도 모르잖아. 대학에서 축제해서 대학별 논술형 논술형 이 시험은 대학별로 해서 각 대학별로 했었는데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었거든요. 대학별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고 이제 아니 그래서 그래서 4, 50만을 교사나 교수가 채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AI 방식의 채점이 실제 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논서수령 평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 1인당 한 달에 4불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달에 1년이면 한 50불 되니까 한 5만 원 된다고 쳤을 때 그런데 이제 비용이 꽤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초기 확산 과정에서 하면서 충분히 예를 들면 로스쿨을 AI가 해서 무사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AI는 기계학습을 하잖아요. 50만 명씩 기계학습 데이터를 데이터를 기계학습하면요. 2, 3년만 하면 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조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식은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능을 2단계로 해서 1단계는 객관식으로 하고 2단계를 논서수령으로 해서 대학이 평가자료를 두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2단계를 안 보는 학생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서수령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결합되는 방식은 여러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단지 또 4, 5년 지나면 시기상조가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됐고 우리 입시 경쟁은 치열하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저는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치르시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임기 동안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가장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교육에는 좀 정치 논리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고 또 지금 우리 사회 정치나 사회에서 치열한 적대적 진영 논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교육을 접근할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사치는 소망이 있는데 지난번 이제 지방자치선거를 끝나고 나서는 초기 이제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교육예산들을 거의 막 조형교육감에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거야 약간의 이런 논리하에서 많이 삭감함을 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산들 사실은 이제 전자칠판 같은 것도 그때 저희가 당시에는 예산이 좀 풍부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기하고 전자칠판을 연결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1500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일괄 삭감을 했는데 그동안 한 2년 지나면서 교육재정이 굉장히 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례도 어려운 어떤 상황에 와 있어서 그런 면이 있고 또 생태전환교육 조례 같은 것도 패례는 기후위기 시대에 과거에 환경교육 조례라든가 생태환경 조례를 넘어서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는 뭔가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잖아. 생활양식도 바뀌어야 되고 산업구정도 탈탄소형으로 전환적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로 적극적인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폐지했는데 이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진영논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저도 반성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만 그걸 넘는 그래서 저는 신 교수님 제가 요즘은요 10년 동안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공존의 교육 공존의 사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존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심지어는 우리의 전통에서 아까 동아시아 문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지사지라는 통찰을 좀 끌어와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이걸 지금 굉장히 강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에 자신을 놓아보고 반대 입장에서 그 주제를 토론해 보는 그런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같은 것도 정말로 우리 미래세대는 지금 정치나 경제처럼 아니 지금 정치나 우리 사회처럼 막 적대적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세대 교육방법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게요. 지금 아주 핵심을 찔러주신 건데 역지사지가 안 되면요. 이게 또 다른 버전으로 내로남불이 되거든요. 내로남불이 되면 이게 사람의 감정을 긋습니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싸움이 치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역지사지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신효수님은 정치 쪽을 잘 하신가 그런데 사실은 민주화가 안찾기에 들어가면 헌팅턴도 투턴 후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투턴은 정권교체가 두세 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권교체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당 있을 때 접근법과 기준과 여당 있을 때 접근법과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을 넘어서려면 좀 반성적 노력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저는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서 가장 핵심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나갈 10년이 앞으로의 10년을 굉장히 빛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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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육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역지사지하는 교육 교육에 자꾸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지사지를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네. 한 번쯤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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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